최고의 맛 종목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최고의 맛은 엔터주에서 뽑아봤어요. 엔터주가 정말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겪다가 이번 주에 조금 부활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 엔터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던 종목 바로 SM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3대 기약사라고 하면 SM, YG, JIP 이렇게 세 개를 떠올리는데 그 중에서 실적 모멘텀을 가장 강하게 받았고 가장 강하게 반등을 보였던 종목이 바로 SM입니다. 그럼 실적부터 볼까요? 1분기 영업이 192억 원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25% 증가했고요. 중요한 건 뭐죠? 절대적인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상치 대비 얼마나 잘 나왔냐. 이게 중요하죠. 무려 실적 컨센서스를 50%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보통 컨센서스를 2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때 어닝 서프라이즈. 20% 이상 하회하는 실적이 나올 때 어닝 쇼크. 그런데 컨센서스를 무려 50%나 상회했으니까 누가 봐도 어닝 서프라이즈. 요즘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이 급등하고 쇼크 기업은 급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은 거의 마무리가 됐잖아요. 2분기 실적 컨센서스 변화를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2분기 전망도 괜찮다는 겁니다. 일단 1분기 내용 보면 국내 음반 출하량이 전년비 15% 정도 증가했어요. 코로나 환경에서도 음반 판매는 문제없이 진행이 됐다. 어차피 음악 듣는 게 집에서 혼자 듣든 나가서 듣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크게 받지 않았고 음원과 음반 판매는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 어쩌면 코로나가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사람 간의 교류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음악을 듣는 시간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이유와 어찌됐던 간에 음원과 음반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건 이게 핵심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속 아티스트의 오프라인 활동도 본격화됩니다. SM은 팬덤을 많이 거느린 아티스트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형 엔터사입니다. NCT Dream, 태연, 레드벨벳 이렇게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공연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겠죠. 얼마 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케이팝 콘서트를 보면 인지도 있는 아티스트가 10팀 정도 참여를 했는데 첫날 바로 매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오픈하는 걸그룹이라든지 콘서트 티켓 보면 다 매진돼요. 여자애들, 우주소녀 이렇게 유명한 걸그룹들의 티켓 다 매진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성시경 씨의 콘서트도 매진됐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지금은 거리 두기도 해제됐고. 좌석 인원수 상관없잖아요. 시간 제한 없습니다. 사실상 이제 다 폐쇄가 된 상황이고 이제는 무슨 얘기도 나와요. 코로나 확진자도 이제는 뭐 격리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콘서트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런 수요가 쏟아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엔터사의 수익성엔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은 올해 PER이 17배 정도입니다. 원래 이제 엔터주는 성장주잖아요. 엔터주는 절대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인데 성장주이기 때문에 보통 PER 밸류 20배에서 30배 정도를 평가받는데요. 지금 SM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 17배, 18배 정도예요. 분명히 동정업체 대비에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는 맞아요. 그래서 단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매물 소화죠. 기술적으로 볼 때 횡보한 다음에 급등을 하면 매물 부담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급등을 하면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다 물렸잖아요. 물린 수급을 해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횡보 이후에 급등하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많을 거니까 다 수익이란 말이에요. 하락 이후에 급등하면 하락세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다 물렸잖아요. 그래서 급등할 때 매물 소화, 본전, 본전 근처, 약손절, 약수익 이런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매물 소화가 나와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매물 구간을 소화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눌리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 주 약세장이 왔을 때도 SM이 버티는 이런 성향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매물 소화 이후에는 재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요.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